아빠가 내 친구 태택이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다가 만난 거 있지? 네 저희 비밀 취미를 들켜버렸네요 하나 둘 셋! 야! 너무 빠른 거 아냐? 야 이거 열흘 휴가로 수영장 오길 잘했네 시원하다 모의 산산경악란은 시원하며 너무 좋아 엄청 재밌네 역시 바다 놀러 오길 잘했다니까 그치? 와야 으흠 여보! 오늘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오일 선텐이나 즐기자고 아이 그럼요 공짜 햇빛 받으면서 공짜 선텐 해야지 아이 그럼 공짜가 제일 좋아 으흠 으흠 빨리 와 얘들아 어이 뭐야 어이 여보 해변가에서 공사를 하나 본데? 헉 그런가 보네 에프크레인이 있어요 아 그니까 말이야 어 어 어 해변가에서 못 놀겠다 아니 공사하면 안 노는데 저거는 저거 쥐라이몽 아니야? 어? 그치? 쥐라이몽 같지? 뭐하고 있는 거지? 이상한 가방을 매달고 쥐라이몽 어? 어이 쥐라이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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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우리 놀러왔지 여기 어? 바다에 워터파크도 있다고 해가지고 호텔에 놀러왔어 아아 아 저는 여기서 금속탐지기로 보물들을 찾고 있어요 어? 아니 해변가에서 무슨 보물을 찾아 어? 어? 진짜 모르는 소리 하시네 어? 해변가에서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나와요 음 음 그 이유는 그 지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바다 때문에 이게 정말 넓은 바다 속에서 이렇게 떠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또 다른 금은 부하가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 무슨 뭐 동전 몇 개나 줍겠지 뭐 이상한 게 나오겠니? 에휴 거참 근데 그 동전이 만약 금은 부하라면 아 근데 진짜로 바다는 정말 넓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리아야? 왜? 아 벌써부터 저 포클렌 타고 다니네 부자 되려고? 부자다아 아이 그럼 주라이링 우리도 저 니가 지금 가방 메고 있는 금속탐지기 우리도 빌릴 수 있을까? 재밌을 거 같다 여보 그치 그치 공짜는 좋은 거니까 아이 그럼 분명히 좋은 물건이 나올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에휴 에휴 단돈 5만원만 내세요? 아니 단돈 5만원 5만원 시간 내라고? 넌 비싼 거 아니야? 비싼! 어이 뭐 이 보물을 발견하면 후 10억도 할 수 있는데 그 5만원이 아까우세요 아이 어이 땅을 파면 5만원이 나와 아이 이거 이거 손해 같은데 아휴 어이 뭐야 남은 손해를 따지면 하지 마세요 어이 땅속에 5만원 있네 주라이링 네? 니가 파놓은 땅 땅속에 5만원이 있어 이거 낼게 어 미안한데 이건 제꺼에요 아 그래도 빌려줘 빨리 내가 발견했잖아 아 그럼 일로 오세요 여기에 제가 장비들을 넣어놨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어 물건들을 캐면 돼요 오 이 크레인 가방을 끼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탐지한다는 건가? 아 그럼요 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 오오 오오 근처에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거야. 여보 좀 잘 돼가? 아예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여보 입으로 내지 마 소리를. 기계에서 내야지 소리가. 나 아니야 여보. 그렇구나. 여기서 강한 신호가 울리는구만. 오오오오. 좋았어. 내려내려. 삐융. 쭈.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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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 강한 신호가 울리는데. 느낌이 좋잖아. 아니 뭐야. 아니. 오잉. 이 무덤이 있네. 뭐야. 아니 무덤에서 뭐가 나왔잖아. 이게 뭐지. 여보. 땅 속에서 좀비가 나왔어. 아니 원래 좀 이상한 게 나왔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말이야. 살려줘. 좀비가 나왔다고. 아니 땅 속에서 이런 게 나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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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었다. 오. 다행이다. 땅 속에 이상한 게 많네. 또 다른 거 찾아봐야겠다. 삐삐삐삐. 여기 소리가 난다. 슉.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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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뿅. 뿅. 어. 여기에서 물건이 있다고. 어. 느낌이 좋아. 여기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그냥 땅을 파야겠어. 자. 뭐니. 이럴 수가. 뭐. 땅 속에 신라면이 나왔어 여보. 뭐. 라면이 나왔다고. 정말 놀랍게도. 라면이 끓여져 있어. 저걸 누가 먹어. 아 그니까 말이야. 와. 이거 마냥 금은보화가 선지구만. 와. 이거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어이. 저 사람 뭐야. 어이. 리아야. 아빠 내 친구 태택이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다가 만난 거 있지. 저희 비밀 취미를 들켜버렸네요. 어이. 뭐야. 어이. 리아야. 니 친구가 보물이구나. 아 내 친구는 보물이야.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묶어올게. 아 잠깐만. 이거 또 오빠 친 거야? 아니. 어이. 요리아 이 사람 누구셔? 땅 속에 나온 거야? 이거 또 오빠 친 거야? 어 인사해. 태택아.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 둘이 뽀뽀해. 니거게!!! 아 야 얘들아 그 사람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안 돼 iri 같은 방에 넣어주자 저거 다 난 여기에 아니셨습니다 좀 찾고 있어봐 아 여보 뭐 찾은 거 있어 나한테 말해줘 어 Geneva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내가 파 볼게 오.. 뭐야 어.. 이 안에 피카슈가 있는데?... 피카츄가 있는데 여보? 내가 한번 입어볼게 피카츄 피카츄 옷이 있어? 말이 되나? 말이 안되겠지? 한번 해봐요 너무 귀엽다 피카츄가 됐어 내가 피카츄! 피카츄! 따가워 따가워 백만 볼트! 아니 피카츄 옷을 입었더니 진짜 피카츄가 됐네? 백만 볼트! 그만해! 여보 또 찾은거 있으면 말해줘 알았어 한번 잘 찾아볼게 피카츄 복장이 나와 아빠! 아니 왜왜왜왜 강한 산지기에 반응이 와 어 그래? 보자 보자 아빠가 삽으로 파줄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 있어? 아니 이것은 아니 이럴수가 이거 그거 아냐 뭐야? 캡틴 아메이카에 절대적인 방패라구 이게 인기있네 그런게 왜 여기있어? 그니깐 말야 저사람 뒤통수도 몰래 때릴 수 있어 뿅 아니? 아니 왜? 내가 가져온건 뭘일이야 넌 망치? 난 방패? 그럼 날 때려봐 뭐든지 막을 수 있지 또 조gary kommer 뭐든지 막을 수가 있다구 잘 있어라 으악 어양 루엉 아주 강력하구만 난 이제 집으로 혼자 가게 во 여기가 나! 여기?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얘들아! 사람을 여기다 묻으면 어떻게 해! 아까 그 사운드리잖아! 사람을 왜 묻었니? 뭐니? 아빠! 꺼내달라고! 아저씨! 어질 수 없어 얘들아 미안해! 이 아저씨 냄새나! 나간게 있어! 뭐니? 아니 이건 뭐야! 뭐니? 이건 아이언맨 슈트잖아! 여기서 이런게 말이 돼?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건 마인크래프트거든! 이야! 이거? 이거 볼까? 이거 뭐든지 나갈 것 같은데? 뿅뿅뿅뿅 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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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뿅! 뿅뿅뿅뿅뿅뿅! 안되겠다! 니 친구들한테 써줘야겠어! 도론! 니 친구들 얼굴을 좀 보고싶구나! 아! 보물에다! 보물이야? 알겠어! 어어! 이거 돈 아니야! 돈이야 돈! 야 이거! 이거 이정도면 평생 먹고 놀아도겠는데?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리아야 빨리 챙겨! 빨리 챙겨! 야 이거 해변가에는 정말 많은 보물들이 있구나 이거! 이거 끝도 없어요 이거! 어? 이 많은 해변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거야 이거! 아 여러분들도 한번! 금속탐지기로 해변가를 파보세요! 그러면은! 네! 어! 여기! 경찰서에서 끌려갈겁니다! 우리 경찰.. 경찰서가? 음 이렇게 땅을 막 파면 안되거든 원래!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비들! 파악으로 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챙겨! 빨리 쓰러 담아! 쓰러 담아! 급해 급해 빨리! 담아 담아! 우리 구자야! 구자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애맨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오늘 sama!!! 여러분들과 만난 끝장소는 서울 강화구 달치동 그 세텍 제 3전시간 끝하구요! кажд 6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 원이 있지만 딕념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바로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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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념앤 크로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겨울력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사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 시간을 오시면 잊앤앤 크로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잊앤앤 크로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